진짜 너무 이쁘다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줘 버리긴 하겠는데 간만에 시러운 사람한테 쓰레기 얘기부터 하는 거 좀 아닌 거 아니야? 지금 나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시러 왔어? 여기가 무슨 여관인 줄 알아? 깜짝이야 저기요 좋죠? 나랑이 나누고 조금 더 과감하면 어떨까 싶은데 응 아 뭐야 어디 가 나 만났는데 피곤해 울지 말자 우리 예쁜 보영이 보영이가 누구야 오늘 가지 마요 반지 없네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? 변화 저의 삶은